여기가 강화군 길상면이라는 그런 지명을 갖고 있는데 길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의미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행복, 기쁨, 또 운수가 좋을 조짐 경산할 조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기운을 좀 많이 받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우리 금풍장주장이 100년이 넘었는데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된 것을 나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죠 새삼스럽기도 하고 후대 역사에 기록이 남겠지 너무 특별한 말이 있나요 꿈이 현실이 돼서 얼쩔쩔한 부분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운 부분도 좀 있고요 문화재라는 이런 타이틀 자체가 아버님한테 또 할아버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지 않을까 30대부터 했어요 69년부터 양주장을 했는데 쌀이나 밀가루를 쪄가지고 하는 시간이 새벽 2시 정도 돼요 새벽 2시부터 일을 하게 되니까 사업적으로든지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지 그런 매일 만들었지 지금이라 지금은 현대식으로 돼서 지금은 편하지만 그때는 전부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목적 건물로서 백여 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양장으로 운영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쭉 유지해왔던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나가는 모습이 결국 문화재로서의 가치 백 년 동안 한 공간에서 술을 빚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남다른 느낌? 공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양주장을 단순히 그냥 술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술이라는 매개체, 공간이라는 매개체로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문화재가 된다 그러면 더 의미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화도가 지붕 없는 박물관? 이런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적지도 많고 문화재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교장이 이런 문화재로 등장된다는 거는 또 강화도, 또 나와서 인천에서 보면 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광 산업으로서의 콘텐츠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간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낙후되거나 노후가 되면 아무래도 사라지기 마련인 건데 메타버스의 강점은 그거를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그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참 재밌잖아요 요새 가장 핫한 거기도 하고 사실은 익숙한 개념인데 아마 확장된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양조장 복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다 뜯어 고치면서 100년 전 모습을 다 연출하는 게 단순한 복원은 아니라고 생각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또 양조장에서 함께 하셨던 가족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모셔다가 지금 고증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한테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상 공간, 메타버스 안에다가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이 앞으로 계속 관리하고 보존되긴 하겠지만 옛날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중간에 변해가는 모습들을 계속 간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관할 수 있고 간직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일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토대로 가능하면 그때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대 건축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로 계속 시도된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도 근대 건축물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약간 차갑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실체도 없고 그리고 자꾸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화를 담는다는 게 약간 온기를 불어넣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연된 공간이라는 의미가 주는 게 단순히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세월에 쌓여있는 그런 기억, 추억,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게 단순히 기술로서 구현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공간,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기술로 좀 다가갈 수 있다는 게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추후에는 이 양조장 곳곳을 다 옛날 모습을 다시 또 복원하는 걸 저는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 전 모습을 지금 저도 기억하고 있지도 않거니와 그걸 한다는 게 어떤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공간으로 오셨을 때 현재 모습과 옛날 모습을 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양조장이 결국 술을 만드는 공간이긴 하지만 술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양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약간 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뒤처지거나 유행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새롭게 시도를 해주는 게 저는 되게 보기가 좋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모습의 금풍 양조장은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의 양조장이 되었으면 많이들 오셔서 이런 공간도 보시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공간에서 좋은 기운이 많이 퍼져서 전통주 업계에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초가 됐으면 이야 이게 이 양조장으로 하면서 100년이 됐다? 엄청난 시간도 흘러지면 그 안에 또 엄청난 희로애락이 있을 걸로 생각도 들고 너무 감개무량을 하고 또 앞으로 태석이가 100년을 또 다시 이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흐뭇하고 이거는 정말 뭐라고 피워놓을 수 없는 그런 감회가 되는 거지 파이팅 파이팅 ksam 그러고 아멘